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흑색이예요. 정말 멋져요. 제가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실방은 이번주는 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돌들이 신기하다. 한번 봐봐요. 그렇죠? 여기 향나무는 누가 심었나보다. 향나무. 이 돌을 한번 깨봤으면 좋겠다. 정말 신기하게 돌이 박혀있어. 이거는 다 꽃잔디로 군대 군대 쫙 심어놨네요. 근데 이 돌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돌이 박혀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돌이 박혀있다는 거잖아. 바위에. 바위에. 이렇게. 제주도 돌처럼 구멍이 빠꾸빠꾼. 진짜 신기하다. 이거. 돌마다 다 그러네. 도움으로 누구일이 지속되기는ilton. 다를 볼 때 없어지지 안서부터imo는 의무가 생 GEORGALIA가 있는 배관. suffering을 많이 쥐고 피곤을 많이 dozens 전歩 всюchaway. 매일 40gr dagger지고 또ص spezielly kickrael의 20kg이 fluidyn으로 쏟아진 것 같아요. 동양도 bullied 가족들이 안전되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쑤욱 여행을 왔어요 이돌과 이돌과 같이 놀려고요 이돌 이돌 괜찮지 않나요? 쫌쫌쫌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주는 못 뵙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 여행도 왔고 모임도 많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신경이 계셔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쭈욱 발이 터너서 발이 터너서 아이씨 우리나라에는 신기한게 너무 많죠 여기 금방 갔다 오겠는데 보니까 와 저 돌 위에 한번 돌빛 위에 한번 앉아와주면 좋겠다 이런거 봐봐 돌 그쵸? 멋있다 여기 옥수수가 엄청 많다 여기 옥수수가 엄청 많다 민찬이 보고나니까 마음이 짱하네 보고싶으네 이거 돌이 무늬가 돌 무늬한봐봐 한번 보실래요? 불일까? 불일까 이게? 눈이 불이나요? 와 하여튼 너무 예쁘다 정말 예뻐요 이게 다 흑색인데 또 이렇게 예쁠줄 몰랐네 화면상으로 다 안나오는것 같아 화면상으로 다 안나오는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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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되어있어요 다 나오나? 여기는 바람을 많이 맞았나? 제주도돌도 아닌데 구멍이 빵빵 쑥쑥 뚫려가지고 뻥뻥 쑥 뚫려가지고 좋다 좋다 멋있다 얘는 또 특별하게 서있는 나무네 아니 나무가지고 돌이네 최소연이 닮았던 이쪽으로 가는건가? 저기서는 잠깐 쉬었다 가라고 와 신기하다 돌 석회암 처음엔 다 돌 뿐이네 돌 정상계 다 와가네 한번 가보자 정상계 가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밤나무도 많다 도토리도 많고 이렇게 이게 끝인데 이게 끝이구나 야호 일단은 정상계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폼 한번 쬐고 근데 이 시간에 올라오니까 덥지도 않고 좋아 그치 와 산세 좋다 이 길을 올라와 볼 만하네요 나무들은 참 신기하게 돌 틈에서도 잘 자라 그죠 근데 돌 속에서 자라는걸 이것도 엄청 큰 놈이었구나 정말 이 돌도 신기한거 맞다 아까 한번 보실래요 이거 화면에 다 안나오는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주도 돌같아요 진짜 새콤한게 와 밤송이 귀엽죠 얘네들이 어김없이 다음주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너무 너무 먼아 시간되면 혹시 제가 번개방송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바쁘지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보고싶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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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